Hi, my name is Bondu. Oh, you crazy? I am. Just call me Gyu. Gyu? Yeah, thank you so much. Oh my god, 영어 다 잘하네. 최고 아니에요? Wow. 재밌어. 커튼이야. Oh, dude, he's flirting. I am very uncomfortable. 눈물 많아요? 저 눈물 많이 없어요. 참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많이 봤는데. 제일 많이 우는데. 야, 여기 있잖아, 그 사람은. 뭐? 제일 많이 우는 사람. 야, 여기 앞에 3명이야. 야, 여기 앞에 3명이에요. 뭐야? 빨리 됐어. 제일 많이 울었어. 네가 제일 많이 울었어. 네가 제일 많이 울었어. 야, 여기서 왜 있어? 여기서는 말대꾸 많이 하는 친구네. 오, 맞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동규 씨, 팔 씨름해요. 한 번 해드려요. 아, 저 진짜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약한 줄 알아. 아, 진짜 들어왔다. 아, 진짜 들어오라니까. 아, 진짜 들어와요. 불안함, 불안함. 아, 겁나 웃겨. 아, 진짜. 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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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너 말고 다른 데만. 야, 또 안돼. 죄송해요, 저는 심판이 오가지고. 너무 센. 오케이, 오케이. 제스민. 이만. 다 돼. 오 마이 갓, 뭐해? 뭐해? 모아 봐서 손이 손뚜껑만 한데요? 모아 성장 많이 했어요. 모아. 야, 모아 이거 안 해줄게. 모아 이거 줄게. 아니야, 모아인데 설마, 너 진심을 납입하지? 해, 아니지. 팬들인데, 설마. 하나, 둘, 셋! 나 뭐하다? 나 뭐하다? 펑규야! 뭐야? 뭐야? 뭐야, 왜 그래? 우리 팬사이리에서 만났잖아. 아까 왜 그랬어요, 저거 왜? 펑규야! 왜왜왜왜왜왜왜? 펑규야, 너가 제일 멋있었어. 잠시만요. 펑규야! 왜 불러! 펑규야, 자꾸 이러면 나 탈덕할 거야. 펑규야, 막 이러면 나 탈덕할 거야. 펑규야, 이 노래는 나 탈덕할 거야. 펑규야, 너무 멋있어. 펑규야, 너무 멋있어. 야, 무슨 얘기야, 이게? 스페셜! 나만의 스페셜! 하나뿐인 내 스페셜! 꿈의 문이 열릴 거! 추억 속 내 현실로! 퍼진 가슴! 바지기만 했었던 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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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사랑하고! 오우 달아나고 있어 빌어먹을 수 있어 손을 잡을 수 있어 It doesn't matter It doesn't matter On a way, on a way, on a way No I'm got a mom 주락도 아름다 모기도 아니고 계속 으응 거리길래 근데 뭐 제 파트를 사랑해 주는 거니까 또 조용히 눈을 감는다 눈 깜짝 놀랐을 때 연준이 형 부분을 가져가버렸어 아 맞아, 모의사시 듣고 싶었거든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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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나던 거 아 오! 아하 아하 넘발 1번 문제 다음 중 저희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노래 제목이 아닌 것은? 9와 4분의 3 성장에서 너를 기다려 동물원에 빠져나오는 거 어느 날 머리에서 뿌리 자랐다 아 이거 명복이지 야 3번 밸런스 게임 아 오후 2시 강남역 사거리에서 길을 잃은 소녀 조금씩 하나씩 불러봐봐 그럼 run away run away 이거 맞아 오케이 이거 맞아 우엔진 나는 기뻐 이 친구 같은 거 수상해 머리에 뿌리 쏟아 아 이거 진짜 맞아 하하 pick your dab A or B bounce 게임 앞 퓨마와 5번 오후 2시 강남역 오후 2시 강남역 간격 사거리에서 널 잃었다 잠깐만 그리고 한 명이 지금 완전 개구라한 거야 2번 2번 맞아? 야! 솔직히 그 멜로디 좀 별로였어 거짓말 저희 투모로우바이투게도의 팬클럽 1번 PPT 2번 ABI 3번 로아 우리 모 분들 나 너 싫어 4번이랑 5번은 아니야 틴트를 주세요 4번 5번은 아니에요 아니 그건 이름이 되게 사랑스러워요 안녕하세요 PPT 여러분 ABI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네 넓어 넓어 까불쟁이 이게 까불어 크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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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집어치 러브유 러브유 한 명씩 릴레이 일기를 써요 친구는 좀 다른 거를 해야 되는데 English 오오븐 오 다시 저는 당신인 I want to meet you, I want to meet you, but COVID-19, we hope to meet you again. 잘인고기 엘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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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 시작하고 있어. 우리 카메라! 오늘 아까 나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나를 하키기 전에 엘티? 안마래. 처음 하고 이제 다음 넘어가다가 카메라 딱 떴는데, 음 마치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 미모 보고 또 감탄하셨구나. 탄탄한 거 아니야? 아 예뻐. 그게 한탄일 수도 있구나. 형 어때요? 저 예쁘게 나와요? 너.. 진짜? 약간 묘수님 같으셔. 다 됐어. 내가 3개, 4개 준비했잖아. 대학교 안 남은 사람 됐지? 잘 못 따라. 전화 된장. 왜 네가 하냐. 아니, 나는 좀 결혼할 듯. 미안해. doubt. 기원해. 정신이 탈장하는 거라해선 단단., 우리도 케이크 먹고 싶어, 우리도 케이크 먹고 싶어, 뭐지를 좀, 어깨에 좀. 또 달라면 주지. 달라면 드리지. 왜 그거는요? 그러면 주지. 아! 격기네! 원래 진짜 짜증난다고... 연진! 모아 생일이니까 단체로 자기야 보고 싶어 해달래요. 네! 자 여러분 하나씩 타면 다 같이 자기야 보고 싶어! 하나, 둘, 셋! 진짜 못 듣다. 너랑 나랑은 짜증나. Can one fight with 수빈? Yes, you can! 시끄러워. 조짐들이래요. 어쩌라고요? 소중하셔도 지금 할 말이니? 야! 야! Cut the cameras. 이것은 팀의 의견이 아니라 개인의 의견입니다. 두 달밖에 안 됐으면서 그게 초토원 선생님이 선배한테 할 말이니?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팀의 의견입니다. 그래, 예쁘면 다야! 그래, 예쁘면 다야! 그래, 예쁘면 다야! 그래, 너 다 해라! White girl 로비 Who are you? Who are you? Who are you? 상대방의 검은자 수빈이 형이 너 수빈이 형이 나아직 아 진짜 나아직다고 있어? 뭔지 나아직 하하하 뭐야 왜 죄무사로 신고해서 보내 나 신고했네 한 번 보내버렸어 안 돼 근데 이거 우리가 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신고해야 해 누구야? 무슨... 태현은 과학선생님 같아 이거 신고할까? 연준, 너 잘생겼어. 바로 신고. 세불반 맨 마지막. 아닌데? 더 초기인데? No, it's 세불반. Hey! My music video, man. Why did you say that? I'm sorry, but it's 세불반. 아, 오케이. 여러분들, 이미지 트레이닝이 중요해요. 물병이 해봤자 1kg도 안 되겠지만 저는 이걸 10kg라고 생각할 거예요. 요즘에 좀 그래도 활발해져서. 맞아, 페인에서 벗어나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범규 씨는 수다스러운 편인가요? 아니요, 저는 좀 과묵하고 또 평소에 생각이 좀 많고 또 감성적이고 그런 스타일이죠. You're f***ing lying. 자, 푸쉬업을 했었는데 혹시 입운동을 하려는 걸까? 말이라도 해야죠. 운동 지금 보는 사람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나랑 손목대고 팔씨름 해볼 사람. 진짜 무편집으로 내보내주세요. 팔씨름이 다시 시작된다. 야, 야, 나랑. 야, 야. 야! 너? 너? 너는 봤을게. 그것도 봤을 때. 연준 씨가 등장했다. 좋아요. 이제 오로지 팔임으로 보여드릴게요. 진짜. 저 거만하게 누워있는 사람 보여줘. 저 사람 제가 눌러버릴 거예요. You die. 사실인가요? 그렇죠. 전에 비하면 완전 당족의 발전이죠. 가끔은 절가 없이 K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팀 하나 살리셨어요. 완전하게, 완전하게 보여주면 안 되지. 네, 그리고. 여러분들. 아, 그래, 그래. 야, 이거. 우리보다 먼저 하실 것 같은데. 영상 멈춰서. 너 멈춰서 다 보일 텐데. 야, 세빈이 형인데. 잘 나왔어요. 왜 이러고 있어요? 형이 했어요? 좋아요. 범규. 좋아요. 플래시를 터트린 건가? 그게 나왔네. 펭귄 케이크가 되고 싶어요. 아, 다음 멤버들 넘어가. 저기, 펭귄 케이크가 되고 싶어요. Are you sure? 뭐하고요? 엥덩이 다 찍혔어? 엥덩이 다 찍혔어?